그 배지에 그 자리에 있는 애가 없으니까 안녕히 계세요 연승 코인 타고 누가 봐도 귀족 가야 되는데 왜 안 간 거임? 삼성을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? 그래 알았어 아니 그럼 들어와봐 시청해보게 얼마나 잘하나 시청해보게 오케이 들어와 어? 들어와 어? 들어와봐 어? 얼마나 잘하는 내가 볼 거야 처음에 protects 시그식 마 처음에 아이템 뽑는거 체포 뽑는거 먹지 마세요 아시겠죠? 방풋아지 마세요 제가 원하는 편 빼서 먹지 마세요 아시겠죠? 점점 당당하게 방풋하지 말아야지 하시려구요 아시겠죠? 방풋아지 마세요 제가 원하는 편 뺏어 먹지 마세요 아시겠죠? 점점 당당하게 방풋아지 말고 하시려구요 아시겠냐구요? 네ito那 잘하시네요 교수님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많이 배우고 다시는 꼴찌를 안도록 하겠습니다. 교수님들. 일단 초대드릴게요. 연패를 하려고 했더니 연패가 되네. 오케이. 연패 나이스. 오히려 좋아. 연패. 아 쉣. 설마 돌고불고불 못 잡는 비데이가 있다? 그게 바로 나야. 두비뚜밥. 여기까지만 내가 봐주는 거야. 아시겠죠? 여기까지만 봐주는 거. 저 이상은 봐주지 않습니다. 아시겠어요? 아!!!! 아우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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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스 뭐가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... 이거 하나 눌러붙고 나쁘지 않네 아, 킹즈깨를 먹어야지! 마부살을 가려면 주단아! 아니, 바보야! 킹즈깨를 갔어야지! 아... 이렇게 할거야? 안 되겠어? 일단은 일단은 정신 안 차리지? 좋아! 드디어 첫 승을 거뒀어! 바로 손절하고 룰루한테 투자할게요 안 되겠네요 룰루의 아내가 또는 그 자식을 하고 싶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! 제발 살려주세요! 룰루 궁싸! 엄마! 룰루 궁싸! 엄마! 룰루야! 룰루야!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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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sp인 2 엄마! 엄마! 아유! 제발! 제발님 축하주세요! 제발, 더욱더 빨리 죽으세요! 으아악! 어? 거드라이 있었어? 아! 나 거드라이 몰랐어! 나랑 생각해야지 바보 같은 녀석! 안 돼! 히히힣힣! 바래야 방순해! 어후! 그렇지! 진쿠라님! 그럼 가십시오! 안녕히 가세요! 진쿠라님! 수고하셨습니다! 안녕히 가세요! 꼴등은 면했네요! 어머! 어떡하면 좋아! 어? 야! 뭐로만 사야된대! 아! 지포메! 있습니까? 흠! 룰맨! 있습니까? 믿습니다! 룰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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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등에서부터! 가겠습니다! 룰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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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룰! 룰맨! 룰맨! 할 수 있습니다! 할 수 있어요! 아리! Inter反or. 룰맨! BROWN! 아니 룰맨! 정시적 기춘기가 못 뛰었다!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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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와! 나는 지겹다! 그렇지! 제발! 오케이! 좋았어! 오케이! 오케이! 어! 뭐야! 아! 안 들렸어! 다 반영! 이겼다! 이겼다! 와! 나이스! 와! 분신이라서 이겼다! 분신이라서! 와! 나이스! 오케이! 얘한테 줄게요! 이거! 케넨 잡아올려나? 이거 케넨 잘잡았다 이거! 가자! 저거! 가자! 가자! 아루야! 너가 휘하지! 걸어채! 아! 라바타! 적어! 궁정기 개네방! 걸어채! 완벽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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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업환베이 동류베이 우리에게는 임둥이의 피가 흐른다. 배풍걸리니 미쳐날뛰네. 아니 이거 뭔 탈이야? 이거 뭔 탈이야? 아! 육법상이야! 아... 아깝다... 콩당콩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